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5절인데 봉덕은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연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왁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우물이 뚫려야 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한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또 받았던 약속과 그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였다면 이삭은 그저 자신의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은 가는 것이었다면 이삭의 소명은 가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삭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떠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삭의 경험도 있어야 돼요 즉 머무는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오인들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는 경험들이에요 떠날 때가 있다면 머물러야 할 때 버텨야 할 때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그 법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삭 없이는 이삭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삭 없이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하실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자가 됩시다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자가 됩시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는가 아무리 이삭이 평범해도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가난 땅에 머물면서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갱신을 하고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우물을 다시 팠다 우물을 다시 팠다 우물 판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다룰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우물을 파내야 했던 이유는요 그 우물이 막혀 있었어요 불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다 메꿔져 있는 거예요 메워져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뭘로 메웠어요? 흙으로 메운 거예요 참 악덕한 사람들입니다 시기하여서 더 이상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없도록 흙으로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대군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이 너무나 귀한 거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신명기 11장이 나오지만 가난한 땅은 애굽과 다릅니다 애굽은 그래도 강이 있어서 건기 때에도 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야 합니다 즉 비가 있어야 하고 어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많지가 않아요 강은 더더군다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가 10월에서 4월 그 다음에 건기가 5월에서 9월이거든요 이 건기 시즌에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다가도 그냥 말라버립니다 물이 사라져버려요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얻었냐면 땅을 파서 샘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누군가가 소유했다는 것은 그건 번영,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물에는 이름이 부여가 됐어요 독특한 이름이 예를 들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을 때에 맹세했거든요 거기서 우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사전에 보시면 부엘세바에 있는 한 우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깊죠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저게 빠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저 입구를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깊은 곳까지 파야만 샘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물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떠나라고 갖고 떠나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랄 지역을 떠나게 돼요 그렇지만 가난한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지만 가난한 땅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가 물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맥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내서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자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우물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 바로 우물이 차주하고 있는 중요성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창조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창세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아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잉태가 되죠 그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를 놀린다 해가지고 결국 하갈을 쫓아 냅니다 하갈이 굉장히 서러워하면서 광야로 쫓겨나요 근데 거기서 그가 샘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죽는 건데 정말 우연치 않게 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 놀라운 약속을 들어요 뭐냐면 너의 씨 이스마엘도 참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듣죠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즉 뜻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샘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갈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으로 하여금 샘물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그 샘물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하갈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을 그 우물가에서 물은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뿐입니다 이 여인은요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면 남편에게서 찾았어요 첫 번째 남편 별로예요 두 번째 남편 여기다 아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로부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행복의 근원을 남편에서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갈증이 있던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그 여인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물을 퍼러 왔는데 진짜 그 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다가 그녀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야만 그녀 안에 성령이 맞아요 그래서 그녀가 말에 가서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생명수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녀로 말미야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나오는 그 생명수가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자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그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턱로가 뭐예요? 그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야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그가 원하고 바랬던 진정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성령님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물은요 우물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지만 이 성령은 생명수입니다 이거를 마시아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이 우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막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물을 마셔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불레셋이 그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 주님으로 그리스도형에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법문이 말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흙으로 메워져 있고 온갖 잡동산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게다가 19절에 보면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결국에는 자꾸 막힌 것을 파면 쫓아내고 쫓아내고 가니까 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내요 그런데 이것도 그랄 목자들이 빼앗습니다 참 악랄하죠 어떻게 해야든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삭과 그의 종들이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뺏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어서 빼앗은 것이지 여러분 사탄은 하는 짓이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아가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 도둑이 다 훔쳐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에색입니다 그 다음에 신나라고 했는데 신나는 대적,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함 이 신나의 어원이 사탄, 이 히브리거든요 사탄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저항하는 자입니다 반대하는 자입니다 막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우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정말 부정적인 사건들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불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요 이삭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샘 근원으로 가는 모든 루트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팠다가 그쪽의 목자들이 이것을 막 막고 막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문제가 자녀 세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가 지금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시기, 질투, 다툼, 정욕, 탐욕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입니까? 이거 뭐 거의 4천년, 5천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람은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진보한 것 같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물을 막고 결국에는 성경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일은 그때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 그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가고요 병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죽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토인들과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바탕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부흥이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물에 흙이 메워진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침체의 시기를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예외 없이 그런 시대의 교회 생활의 특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인했거나 감추었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긴 결과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뭐에 의해서 지금 가려졌다는 겁니까? 사탄이 이해에서 가려지고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을 이렇게 갱신시키는 도구로 쓰였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어땠냐면 완전히 잠든 교회 그냥 태어나면 그리스온이에요 태어나면 그리스온이기 때문에 별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말씀도 잘 몰라 아무것도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정이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대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어로는 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신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은 있는데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영국사에 팽배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신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신론이 팽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침체를 몰고 온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신론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21세기에 한국과 또한 미국과 전 세계에 여전히 유효한 불레셋이 뿌린 흙더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크리스찬 스미스라가 쓴 영혼의 성찰 Soul Searc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젊은 층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 신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도덕주의적 치유 이신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고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그저 지켜보는 존재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인생의 중심 목표는 그저 행복하고 스스로를 기분 좋게 느끼게 하면 된다 세 번째 신은 문제를 해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선한 사람들은 죽을 때 천국에 간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치료하는 어떤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분이 좋고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죽고 침체가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가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다 아니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옳은 것이 너에게 옳고 나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방식과 도덕에 기반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다 상대적이라고 그런데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절대 진리인 거 아십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말을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진리와 절대 진리의 대결이거든요 무엇이 진짜이냐 가짜냐 그 차이지 다 절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의식사고 그래서 대학만 가면 조용한 탈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아 더 이상 믿지를 않아 왜 탈출을 하느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어떤 가치관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석연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세대의 머리와 사고관 안에 뿌려져 있는 불레셋이 뿌린 흙더미입니다 흙더미 이게 언제 주로 뿌려지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뿌려져요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는 이 생명을 주는 우물들이 다 열려 있었는데 한 세대만에 막혔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세대를 이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대를 잊지 못하도록 한 세대만에 막이는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지만 자녀 세대만큼 한번 막아보자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와 잡동산율을 우물에 다 쳐넣는 거예요 어떻게요? 온갖 미디어와 온갖 단 진리로 가득 찬 서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심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시야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첫 세대에서 끝나버리도록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가 가진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 블레셋이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죠 근데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인 문하세가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냐 이거예요 한 세대만에 한 세대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물이 막혀버리면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다음 세대의 학교와 가정과 온가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막혀있는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내야 된다 블레셋이 막아나온 또 다른 흙더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흙더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는 인정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도 물론 하나의 흙더미지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가 겪는 상황은 고난이에요 어떤 역경입니다 핍박입니다 계속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당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여러분 저절로 하게 돼요 그걸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이 짧은 명제가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배 후에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런 교회에서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리더십으로부터의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그럼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덥석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시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쓴뿌리가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가시를 막 찌르게 됩니다 남편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몸이 아파지고 남편도 아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혼과 가정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런 의구심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었지만 사례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은 내게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접고 하갈이랑 생명을 이어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 안에 하나님은 내게는 선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씨앗이 지금 들어간 것이죠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몇 년을 몇십 년을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 서운함은 물론 경험이니까 그는 그분의 진짜 경험이니까 그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결론이 옳은 결론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계속 두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아파지고요 몸도 아파지고요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마가범 5장도 보면 혈루증 알아온 여인이 나오죠 몇 년을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5장 26절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여러분 이 정도면 병이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효력이 없었대요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 누구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2년간 의사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돈을 다 썼는데도 병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라고 결론을 내릴 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증 아른 여인의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불레세수는 어떻게 하냐 사탄은 어떻게 하냐 흙더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 선하시다면 너에게 이럴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참 악덕하신 분이야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몰라 야 신앙을 떠나 이런 식으로 계속 흙더미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바트 어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고통의 존재를 둘 다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어떻게 고통이 존재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네 가지를 가설을 세우고 씨를 보냅니다 뭐냐면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네 번째가 고통이 존재한다 이게 네 가지가 공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네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데 어떻게 무고한 고통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능한 분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 전능하다니까 아 그러면 전능한데 고통을 없애지 않았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네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전능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가능한 체스 경기다 이렇게 불러요 네 가지가 공존은 안 되고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죽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든지 그래야만 공존하지 네 말이 다 체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학자로서 이거 지적 자살할 수 없다 나는 결론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전능한 하나님은 맞는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나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없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립다 하나님이 그립대요 이분이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고통 때문에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던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그립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뿌려진 흙더미로 인해서 그는 나름 하나님을 이해해버리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포기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도 벌어진 일이 뭐냐면 불레새지에 뿌린 흙더미죠 가라지입니다 잡초입니다 그래서 마태본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밭에 뿌려진 가라지 이야기를 하시죠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려요 좋은 씨만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거기서 알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나오네 종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주인 주인이시여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가라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고통이거든요 악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주인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들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다툼과 싸움과 고통과 악의 문제가 존재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종들은 굉장히 불경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주인에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불경한 질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냐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의 대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태문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세상을 파괴시켰다 악을 허락했다 주었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교만케 하고 살인케 하고 분열시키고 중독케 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대답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셨어 이렇게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게 한 그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불레셋이죠 사탄이죠 숙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계속 악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불레셋이 뿌린 흙더미가 있지 않은지 혹은 가라지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라지가 뿌려지고 흙더미가 뿌려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깊은 의심, 두려움, 분노, 죄책감, 심한 우울감과 다툼 아까 에셋이라고 했죠 대적하고 배우자와 배우자,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싸우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게 걸커 아닙니다 신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이런 걸 허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자기가 줘놓고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죠 찰스팔전이 참 위대한 설교자인데요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울증과 씨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을 겪냐 이런 분들이 계셨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이런 우울증을 겪었냐면요 여러분 스팔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들어볼 수 없죠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진짜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정말 강력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가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그의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이 그의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이 있을 수 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스팔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알게 된다면 위로가 필요한 곳에 비난을 흩뿌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경험 중에는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종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암흑의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실하게 살면요 경건하게 살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박해를 당하면 사람은 정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 당할 수 있어요 그 비난과 그 댓글 여러분 댓글 때문에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 말이요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댓글이 그 정도면요 직접 대고 말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이메일로 SNS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으면 이런 일 없어요 약속의 땅에 남기로 하니까 그렇게 이런 가는 곳마다 떠나라 가라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물을 파놓으면 다 빼와 사가고 샘물을 찾아내면 우리 것이라고 속이고 그런 고난을 남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박해가 있어요 지금 이삭에 당하는 고난이 그겁니다 에셋과 신나, 다툼과 대적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그대로 정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만 놔두게 되면 병이 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향하면 자기 혐오,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자기 연민 신세 한탄으로 가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향하면 사람에게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막 원망과 방감이 일어납니다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가라지로 인한 흙더미로 인한 바로 열매 아주 부정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중에서도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는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무 같더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무것도 예수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믿음의 법칙이 작동을 해요 뭐냐면 실패할 것이라고 믿으면 실패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민숙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믿음도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겨지면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그의 합당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하여서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냥 내 육체에 따라서 아 난 안 믿어줘 아 싫어 말이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무엇이든 간이 다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심겨집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 반드시 뭐가 맺혀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긍정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졌다거나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물론 모든 건강의 이슈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런 열매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뿌려진 부정적인 씨앗 부정적인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그냥은 몰라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열매가 맺혀졌으니까라고 하다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그 씨앗이 뿌려졌는지를 빛으로 환히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러면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의 보이로 선언하면서 완전히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는 채 계속 여기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없애봤자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사단은요 이 가라지 뿌리거든요 이게 지금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면 이건 계속 그런 열매가 맺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공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짜증, 분노, 다툼, 경쟁, 불안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잡초 자라듯이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한 자매가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안 할 수도 있죠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들어보니까요 결혼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얼마나 바뀌었어 자기가 다 들어가봤어 같이 살아봤어 내가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불행하더래요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런 결론을 나름 내린 거예요 나름 그녀의 간접적인 경험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부부는 불행하다 가정은 불행하다 일부 경험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그것이 부정적인 기대로 이어지죠 부부는 불행하니까 이 생각과 출처가 어디서 왔냐 이거 누가 뿌린 씨앗이냐 이거야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주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원수가 그리하였다 어느 인생의 순간에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잘 추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가침인가 가만 따져보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밭에 그분은 가라지를 심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메운 자 아버지가 메웠을 거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불레셋이 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우물을 다시 파내야 했던 겁니다 막힌 우물을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 자기가 메말라 죽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다툼과 시기와 대적함이 있었지만 이 생각은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수록 그는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구원의 우물이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한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가라지들 흙더미들을 목숨 걸고 파고 파고 또 파내고 이거 언제까지 파야 되나 싶을 때도 계속 파내고 여러분 보세요 18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생근한을 얻었더니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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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팠더라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 우물을 그렇게 팠을까 목숨 걸고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부르지는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님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리고 그 생명수 성령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잡동사이들 흙더미들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심겨진 가라지들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하여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묻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주님 알려주십시오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사건이 떠오르든지 어떤 말이 떠오르든지 그 장면이 떠오르든지 알려주십니다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완전히 보율로 끊어버려야 돼요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은 정말 대놓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속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어요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원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속여서 자기는 싹 빠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도 나도 병들게 하고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결국엔 모두가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기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안 하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병들과 아픈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이냐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냐 잘 찾아보면 미움과 원한이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푸셔야 됩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흥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소위 그 막힌 우물을 판 뭐가 있었냐면 예비적인 일들이 수년간 있어 왔어요 그래서 붕을 위한 기도와 회개를 위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애통의 기도와 그 다음에 캠퍼스와 학생들을 돌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우물 파기와 같은 예비적인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삭천은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학교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미리 우물을 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팍 에즈베리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쫙 퍼지고 있는 것이죠 막힌 우물을 판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파낸다 하고 그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끊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은요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본래자식 우물을 메웠다라고 했던 메웠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어근으로 따지면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와 상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오로 하는 단어예요 플레오로 이 플레오로가 어디에 쓰였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단어를 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 흙더미가 메워져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을 파는 다음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비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정하게 됐을 때에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게 되죠 자 사례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결론 내렸었어요 그렇죠? 마음 안에 흙더미가 가득 차있는 가라지가 가득 차있어요 마음이 서운한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방문객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그녀의 다음에 임암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죠 그녀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방문하시죠 그것을 파카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과 돌보심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을 우울해하고 슬퍼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혈류증을 알았던 12년 동안 알았던 그녀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12년간 돈 쓰고 의사를 만나도 병원은 더 악화되었으면 하나님 떠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차마 만날 수는 없어 그럴 용기는 없어 그런데 그녀 안에 사실 이 12년간 수많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흙더미나 가라지가 쌓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와 그 흙더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 있었는데 어떤 씨앗이냐? 이런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기라도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12년간 그렇게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썼는데 병원은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신앙 버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터치를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딸아 그리고 내 딸아 내 딸이라고 얘기하세요 12년간 아 하나님 날 버리셨어 버리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병을 12년간이나 앓고 재산 다 탕진하고 몸도 버려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라고 떠날 만도 한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모르시다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딸아 내 딸아 그건 내 딸이래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라 그동안 너무 아팠지 너무 힘들었지 내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저는 분명히 그 여인이 거기서 펑펑 울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역경들과 수치와 모욕들 의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의사는 대부분 다 남자 아닙니까 여성의 병인데 남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을까요 아마 속임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은 돈들을 쓰고 수많은 수치를 당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그 한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된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 펑펑 울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선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아프고 우리 가정은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이 다 파탄될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더라고 제가 믿지 않았던 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믿었다면서요 근데 왜 금여성전지 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왜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립다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 포기한 거 아니야 나에게 병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악한 분 아니야 라고 하는 숨겨진 어떤 그 일말의 어떤 가능성 믿음 미치푸라기 같은 심정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오셔서 얼마나 우시던지 저는 뭐 특별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주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어찌나 우시던지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와 흙더미를 여러분 치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완전히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들을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을까 싶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4절에 하나님 이사계에 나타나십니다 난 너희 아버지를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내가 널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마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 불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지금까지 숱한 다툼과 차별과 박해를 당했는데 그냥 그 말씀 하나로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던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뭐라고 예배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에서 오장해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생명수처럼 주위에 흘러갑니다 주의사님 보면 저 사람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꼭 이삭처럼 빗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우물을 터뜨려 주셔서 생명수가 주위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우물이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삭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막혀있는 우물을 오늘 뚫어내실 것입니다 관계에 막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답답하십니까? 모든 어떤 내려오던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의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의 생명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메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22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하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추가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애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아프다 라는 제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삭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을 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머무는 자가 바로 이러면 이삭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대부터 있었던 우물을 다시 파냈죠 그라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쫓아내어도 싸우지 않고 참 온유함으로 자리를 잠시 옮기면서 옮기면서 계속 그 막힌 우물을 파내어서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화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온유한 자가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이 뭐냐면 사람의 장점도 보여주지만 그의 단점도 정말 여지없이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소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삼대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삼대 이 가정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깨어졌는지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은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어두운 뭔가 앞으로 펼쳐진 일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그 문구로 시작을 하죠 게다가 2절에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자신의 형 이스마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아마 두려움이 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애설을 부릅니다 애설을 불러서 너를 축복할 때니까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거를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삭의 입맛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별미를 꼭 먹고 싶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애설에게 그 별미를 요청을 해요 제가 미국 켄자시티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 갔더니 그 레스토랑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먹어봐야 될 레스토랑 13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를 쫙 소개해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봤더니 한 미국의 유명한 미식가의 요리가가 선정한 전 세계 13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먹어야 될 13가지 음식을 쭉 소개를 하는데 가장 1등 영국 런던에 있다고 합니다 2등은 스페인이 있고 쭉 해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3번째 가게가 바로 이 가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끌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도대체 죽기 전에 먹어야 되냐 그래서 먹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맛있긴 하지만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레스토랑에 갔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술인 것 같아요 많이 팔려고 근데 어쨌든 다 먹지 못했죠 나머지 12군데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안 가봐도 괜찮아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뭐 그랬는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애서가 해주는 별미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음식을 먹고 축복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먹고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서가 해주는 이 별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맛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이삭의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지기보다는 그저 그냥 어떤 육신의 소욕에 좀 더 그가 이끌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느 한 단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에서 좀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실 때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경우에는요 죽기 이전에 정말 축복을 해야 한다면 음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나의 유산을 넘겨줄 것인가 거기에 더욱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은 애서만 불렀다는 거예요 애서만 부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자녀를 축복할 때는요 자녀를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난만 부르지 않아요 모든 자녀를 다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곱도 장난만 부르지 않고 모든 아들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애서만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이삭이 애서를 편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장세기 2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애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은 애서를 편애했어요 야곱보다 애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그가 해주는 그 고기 사냥해서 만들어준 그 별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라는 그 아들이 더 사랑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명절 때마다 한우고기를 들고 오는 그 애서가 굉장히 마음에 좋았고 한우고기는 아니더라도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마음이 더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맙긴 하지만 자녀는 골고루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애서에게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불길한 조짐이 느껴져요 이삭은 애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청년들 청년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청년만 12만 명이 넘는데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부모의 편애 부모의 편애가 누군가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실패와 자제를 거꾸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꺾이면서 은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 은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둔이에요 실패 경험에서 얻은 좌절과 부당한 대우에서 받은 분노와 상처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은둔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에서와 야곱의 이슈는 편애로 인해서 누가 은둔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편애는 결국 믿음의 가정에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에서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심했던지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기로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리부가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과연 이 말씀을 이삭이 알고 있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쪽과 이삭이 몰랐다는 쪽과 둘로 갈려요 이삭이 몰랐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대놓고 에서에게 축복하겠냐 이거죠 불신앙의 표지니까 이삭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한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물론 어떤 모든 일을 다 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더욱 대화하지 않고 어떤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부가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느 정도 사이가 좋았는지 창세기 26장이 잠깐 돌아가오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라레 거주할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뭘 봅니까? 이삭이 리부가를 껴안는 장면을 봤다라고 했죠 거기 26장 8절이에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부가를 껴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안았길래 이 왕이 봤을까요? 어디서 안았길래 보세요 지금 왕이 봤다는 얘기는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는 왕은 안에 있고 그들은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실내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뭔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심하게 말하면 공공장소에서 이삭은 아내를 아는 거죠 뭐 아낸데 아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삭과 리부가의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부부 금솔이 좋았다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리부가를 안았다라는 얘기는요 속 깊게 사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랑이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죠 뭐죠? 첫 번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다섯 가지가 사랑의 언어예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이 중에서 이삭은 뭐가 있었냐?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부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이유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더 다른 이유가 나와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삭이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야곱을 제끼고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을 하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편애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지 않고 에이, 장자가 받아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아픔의 발단이 된 것이죠 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리부가가 듣습니다 6절 말씀에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분명히 몰래 말한 것 같은데 리부가가 몰래 그걸 들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낱말도 반말도 다 아내가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다 알아 듣는 거야 그냥 옆에서 뭐 그냥 내가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들은 거야 이러면서 아내가 다 듣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천막이니까 뭐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리부가 감독, 리부가 각본에다가 연출 리부가 연출한 그리고 주연은 바로 야곱이 되는 소위 이삭의 축복 탈취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준비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야곱은 연기만 한 거예요 모든 각본과 연출은 누가 했어요? 리부가가 한 겁니다 리부가가 다 짜은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야곱에게 말합니다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드릴 음식을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못 알아볼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게만 가면 들통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분명히 만져볼 거라는 거죠 근데 형의 몸은 털에서 야성미가 넘치는 털복숭이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하나도 없어 맹숭맹숭한 매끈매끈하니까 만져보면 들통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리부가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그 가족에게 털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면 되니까 직접 리부가가 야곱의 몸에다가 그 털 있는 것을 다 씌워줘요 여러분 이게 다 리부가의 작품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꽤가 말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요 몇 수를 앞서서 봅니다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심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몇 수를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발가게 되면 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대답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리부가가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알아줘야 합니다 자기가 저주까지 감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부가는 야곱이 걱정한 모든 부분을 다 보완을 해요 그래서 애서의 옷 애서의 땀 냄새 나는 향추 나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털,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본까지 다 어떻게 어떻게 말할 것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연기만 이 야곱의 자연스러운 연기만 남게 됩니다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가죠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하죠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애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으니 워낙 원대에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냐 아버지가 정신은 아직 멀쩡하신 거예요 이삭이 이게 지금 뭔가 기억력이 감태해서 모른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냐 이거예요 아직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올 시간이 안 됐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왔냐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 됐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야곱이 이 질문을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아버지 하나는 요하께서 나로 순조롭게 다 동물들이 일찍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죠 동물을 일찍 만나서 사냥을 해가지고 왔다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순간 대처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이는 바로 부분입니다 야곱은요 이삭이 이럴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시나리오 짰던 대로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딱 만져보는데 털이 있어 아 애서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한 가지가 하나를 더 의심하는 거예요 뭐죠? 목소리가 달라요 자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애서의 손이로다 아 목소리는 변조를 성대모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긴장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이후로 목소리를 의심한 이후로 야곱의 말이 짧아집니다 지금까지 말이 길었어요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사냥을 했습니다 저에게 와주시고 뭐 애서입니다 말이 길었잖아요 목소리가 길면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야 이거 목소리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묻거든요 내가 애서 맞냐 했더니 그 다음부터 대답은 짧게 네 영어로 I am 더 말을 안 해 야곱이 기가 막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요 야곱에게 아카데미 주연상 줘야 합니다 청년 영화상 적어도 신인 배우상을 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임을 잠깐 의심했지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곱은 애서 역할을 하면서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삭은 한 번도 야곱을 내 아들아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애서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지 야곱에게 마이선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형으로 위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입을 맞추라 나에게 키스하라고 입 맞추라고 그 안에 어떤 인사죠 과연 이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늘 형만 이뻐하던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아마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망감에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의 풍요로움을 이 물질의 복을 빌어주자 너에게 풍부한 물질이 땅에 기름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요 두 번째는요 리더십과 주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빌어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적인 복이면서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복을 빌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삭이 빌어주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삭의 축복 탈취 작전은 막을 내리게 돼요 이삭의 축복을 마치자마자 공교롭게도 누가 돌아옵니까? 애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고개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미 복을 다 빌어준 다음이었어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넌 누구냐? 애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몸을 벌벌 떨어요 내가 방금 축복해 준 사람 누구냐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애서가 얘기를 하죠 자기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애 이삭이 빌어주는 것은 뭐냐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애서가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야 내가 받을 복을 동생이 뺏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겁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41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겁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애서가 야겁을 미워하여 심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겁을 죽이리라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3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리부가가 듣죠 그래서 그 리부가가 야겁에게 알려줘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리부가는 생각에 며칠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만 보낼 생각으로 간 세월이 20년이 흘러가게 되죠 20년을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겁은요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 일을 한 것인데 그 일이 아들과 영영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형과 동생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또한 남편과 이삭과 리부가 사이도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아플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안 아픈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가정 같아 보여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형제들도 자매들도 어떤 일로 인해서 벌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자매는요 믿는 자매인데요 결혼 전에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아마 두 자매가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남자가 처음에는 동생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여자 측에서도 남자 측에서도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관계를 깹니다 남자가 왜 그러냐? 언니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동생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언니가 나와 교제하던 그 형제를 뺏어갈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결혼까지 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여동생이 이 언니를 향한 원안을 품게 돼요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에게 남자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운과 실패는 누구 탓? 언니 탓이다 언니가 그때 그렇게 나의 남자를 가져가면서 나의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꼬인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루 이틀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원안이 무려 10년, 20년, 30년을 갑니다 그런데 이 30년을 여러분 원안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냐면 마음에 독을 품은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안을 품으면요 아파져요 병이 듭니다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파져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암에 걸리게 돼요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암에 걸려요 언니가 병원에 면회를 오려고 했지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병에 걸렸어도요 이 동생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언니가 받아야 될 보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도 언니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생은 죽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원안을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속여서 물론 맞아요 그런 초점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삭과 리부가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편애하여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거든요 자신에게 별미를 갖다 주는 에서 편애하는 것이 이 모든 발단의 시작이에요 설령 그렇다고 쳐도요 리부가가 이 모든 속임수를 각본을 짜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리부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부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게 맞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 거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리부가는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속여서라도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한 것이죠 그녀의 충심과 믿음이 이해가 되고요 또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녀의 믿음은 분명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고귀해도요 속임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결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리부가의 조급함과 염려가 야곱을 하여금 속임수로 복을 가로채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리부가는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죠 뭐가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그래서 리부가의 별명이 뭐냐면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왜냐?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왔고 리부가도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의 하가를 통해서 타이밍을 당겨보려고 했죠 리부가도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타이밍을 당겨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 아브라함이 리부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지 리부가는요 이 과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 과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빼앗길 것만 갖고 야곱이 벅을 벗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편애이죠 이삭은 애설을 편애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래서 온 가정이 다 갈라지게 되는 참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눈물 나는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의 말대로 그녀의 말대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리부가는 오늘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부가는 몇 날 동안 야곱을 엿볼 줄 알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게 돼요 리부가는 남아있는 애서의 세속적인 삶과 방탕한 삶을 보고 숱한 날들을 괴로움과 눈물 속에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애서가 그의 어머니 리부가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 리부가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곳에 리부가가 묻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인데 누가 치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서가 치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리부가의 말대로 그녀는 거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리부가의 행위를 100% 잘못했다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녀가 속임수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그녀는 나름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애썼던 것 뿐이죠 근데 결과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 이후로 남은 여생에서 겪은 일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목표를 하다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비슷한 이야기를 참 듣게 됩니다 뭐냐면 믿음의 부모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대체로 기복적이고 또한 율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의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 어떤 열심히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 밑보이면 안 된다 그래야 애들을 막 다그치게 되는 거지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키우게 돼요 대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중직자의 자녀에 대한 중직자의 기대치가 또한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심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헌금 떡보를 해야 된다 줄 성수해야 된다 어디에 앉아야 된다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대를 막 얘기를 하지만 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것이 어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자기를 다그친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율법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도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자녀도 힘들지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이 율법적인 분위기도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다그쳐서 아이들과 관계가 틀어진 것이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열심이 참 귀하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쳤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한 것이 오히려 믿음에서 엇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안 믿는 가정보다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경우를 봐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목회자 아들이죠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매일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잘 못 돌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교회를 나갔죠 그런데 머리가 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린 겁니다 왜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버릴 수가 있나라고 그 아들의 입장에서 나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교회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상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 가정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중직자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귀하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세기 입실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깨지고 아파하고 갈라서고 힘들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가 지금 이렇게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이거죠 장세기 입실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냥을 나갔던 애서가 돌아오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애서가 사냥을 좀 일찍 마치고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에게 복이 베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속임수가 발각이 되었겠지 얼마나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야곱에게 복이 주어지고 나가자마자 애서가 들어와요 마치 짠 것 마냥 애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가자마자 동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체로 찾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애서도 빨리 사냥을 한 거죠 그렇죠? 방금 그랬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빨리 왔냐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애서는 굉장히 빨리 사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겹치지는 않게끔 정도로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그 타이밍에 겹치지 않도록 그 동물까지도 컨트롤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 애서는 최선을 다했죠 사냥의 대가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얼마든지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가장 빨리 잡아왔는데 그것이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축복을 하는데 지금 이 아들이 누구라고 믿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서라고 믿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왁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느라 분명히 애서라고 믿고 이삭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밭이래요 애서는 뭐 한다고요? 사냥꾼입니다 야곱이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밭의 향치에 그 다음에 기름진 땅 이 모든 사실상 애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위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애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입술은 자기 입술인데도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그러면 섭리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의 모든 동기와 어떤 뭐랄까요? 방법 동기보단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숨겨진 섭리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임수 때문에 리브가도 고통을 당하고 또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리브가나 야곱의 수단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방향은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축복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대어야 한다는 그 방향만은 그들이 맞았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맞았어요 오히려 이삭은 영적 가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서서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삭도 회개를 합니다 돌아서요 나중에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깨닫고 망연자시를 하지만 그때 이삭이 알게 되죠 그 말씀이 맞았구나 예언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이 참 이삭의 위대함인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3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애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보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 이삭이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거절하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고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을 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항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리부가는 어떻게 되는가 리부가는 그녀의 말대로 저주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리부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동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절에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이 내 결혜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에게서 끊어낼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동적이 그리스를 받아들여서 믿게 된다면 내가 쓴 방법이 혹시 틀려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이야기죠? 리부가 얘기예요 로마서 9장에는 에서와 야곱의 비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리부가처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방법론은 잘못되었지만 그녀의 그 중심은 옳았다는 거예요 방향은 옳았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오히려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 아들아 너는 복을 받아라 여러분 리부가가 야곱이 헌막한 세월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들 잘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비록 그녀의 방법은 잘못되었고 결과도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는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리부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그걸 아세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동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리부가도 야곱도 다 고난을 당하지만 리부가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죠? 야곱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리부가는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느 누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뜻대로 되지 않죠 결과가 자기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요 애들이 엄마가 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윽박지를 때도 있고요 율법적으로 키울 때도 있고요 억지로 시켰다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규율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애들은 아파해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 못해요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리부가야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리부가야 너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한 것인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장세기 27장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이지 않게 누구의 계획대로요? 리부가의 계획대로 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과정은 옳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를 팔았고 그 모든 것을 분명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목해자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그 아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와요 등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꽤 오랜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아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아 너의 마음 너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믿은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고 자기는 동생이에요 아빠는 언니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 비슷한 나이인데 언니만 유치원에 보내고 자기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입장에서는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언니만 좋아해서 언니만 좋은 유치원 보내고 자기는 집에 놔뒀다 이거예요 엄마도 없는데 뭐 하겠어 집에서 집에서 혼자 상상하고 책 좀 있으면 책 좀 읽고 그렇게 순화를 무료하게 집에서 혼자 보내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요 가난해서 가난해서 못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 알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라는 그것이 커도요 어른이 되어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어릴 적에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둘째 딸을 그때 유치원에 보내지 못해서 둘째 아이에게 너무나 너무나 미안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돌아 돌아 들어서 그 둘째 딸이 듣게 됩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나름 힘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 건데 둘 다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빠의 자존심이 있어서 어린아이한테 돈이 없어서 못 보냈다 말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둘째는 평생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은 것은 편애한 거야 물론 각 사람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아버지가 나도 나도 사랑했구나 나도 예뻐한 딸이었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삭이 애설을 사랑했지만 그럼 야곱은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뒤에 28장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해요 마치 아브라미 했던 것처럼 아들아 너 아무 여자나 결혼하면 안 돼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야 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삭이요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불러요 지금까지는 아빠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한 것 같았어 알고 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좋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아픕니다 깨어진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분열되기도 해요 죄된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아픈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깨어진 가정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만 쓴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편의 상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왜 남편 역할을 안 하고 아버지 역할을 안 하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분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으면 알텐데 나는 아빠 없이 자라서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모님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지금 마더와이즈 진행 중인데요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원가족도요 원가족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사기에게서 이사기의 거짓말이 야곱에게서 야곱에게서 계속 흘러가는 거 아시죠 편애가 계속 흘러가요 계속 나중에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편애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장 21절에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같이 있는 내 안에 아 나는 피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병든 자 환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프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건강하면 왜 주님이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이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집자가에서 모든 그 아픔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여러분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그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참된 의사이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온전한 치유를 누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아픈 모든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감사합니다